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와 비동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기, 비동기 뭔가 현실에서 들어보기 힘든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웹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좀 짚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기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동기라는 것과 비동기를 영어로는 싱크로노스와 어싱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동기는 싱크로노스고 앞에다 A를 붙이면 걔가 이제 비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방식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싱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줄여서 어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우리 요즘에는 디바이스가 많죠.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큰 컴퓨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똑같이 데이터를 맞춘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동기화시킨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때 쓰는 동기화라는 말이 포괄적으로는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동기화죠. 그런데 이제 그 동기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동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동기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이야기가 좀 난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일상생활 속에서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비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뭐 비유는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노드JS에서의 이 동기화라는 방식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비유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본적인 느낌은 좀 가지고 계시면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한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추상적인 느낌들이 좀 적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순서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여러분이 순서에 맞게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우선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제일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하는데 1시간이 걸리면 1시간 뒤에 설거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거지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청소를 다시 1시간 동안 해서 일을 끝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 3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일이 끝났다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일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비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말하자면 비동기일 것 같아요. 일단은 빨래하는 업체가 있고 설거지하는 업체가 있고 또 청소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단 빨래를 먼저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업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기 빨래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빨래 끝나면은 다시 전화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 1분만에 끝나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하는 업체에 다시 전화해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설거지가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업체한테 가서 또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가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각각 전화를 하는데 1분씩 걸렸다면 3분만에 청소와 관련된 작업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일 처리를 시작했다는 것을 딱 쫑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빨래가 끝나면 빨래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빨래가 끝났다고 할 테고 청소하는 업체에서 전화 올 테고 설거지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가 먼저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떻게 보면 동기적으로 현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비동기적으로 현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영역에서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비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예를 조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여기다가 글을 이렇게 쭉 쓰고 발행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메일을 받을 사람들이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행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서버에서 한 명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만 명한테 그리고 한 명당 이메일을 보내는 데 만약에 1초가 걸린다면 만 초가 걸리는 거고 10초가 걸린다면 10만 초가 걸리는 거죠. 꽤 긴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하지만 이제 비동기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여러분이 발행버튼을 딱 누르면 이메일을 보내는 별도의 시스템에게 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탁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모든 작업을 끝내고 사용자에게 전송을 완료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전송이 시작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적인 방식과 비동기적인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드.js에서의 동기, 비동기라고 하는 주제와 일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이 동기와 비동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영상에서 파일과 관련한 어떤 작업을 할 때 동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상에서 동기적인 것과 비동기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콜백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동기와 비동기에 대한 노드.js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